XSFM입니다. I, D, W, K 장면 3. OO을 왜 못 만드나요? 우리나라는 독특한 병이 있습니다. 병 많잖아, 우린. 뭐 하나 유행하면 그거 왜 우리나라에서는 못 만드냐고 물어보는 병입니다. 낮은 자존감의 증상 중 하나죠. 점점 사라지는 건데 이게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. 이게 덕질 간사의 이론처럼 모두가 한꺼번에 그 병을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. 그렇죠.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두윤호 강남스타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. 그렇죠. 병이라는 게 주로 첫 번째로 발견하는 학자의 이름을 따기도 하고 첫 번째로 발병하는 환자의 이름을 따기도 해요. 성가비병. 그래서 이 병이름 명탠도라고 불리죠. 그렇죠. 명탠도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. 이 병이 점점 심각해져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도 그걸 왜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냐고 물어보는 지경이 있었습니다. 아, 심각하다. 이것이 K-소프트 파워죠. 그러니까요. 왜 우리나라는 BTS 같은 가수가 안 나옵니까? BTS가 거기 가 있으니까요. 프로모션 투어를 가 있으니까요. 아니, 바디프렌드 광고 보시라고요. 이런 될 거를. KBS 국정감사에서 KBS 사장은 오징어 게임을 왜 못 만드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됐습니다. 불쌍해. 이게 중요한 건 반복적이에요. 아우, 진짜. 먼저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이 같은 질문을 했고요. 네. 좀 이따가 국민의힘 박성준 의원도 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. 여당 한 번, 야당 한 번 해서 끝났나 했는데 좀 뒤에는 윤영찬 의원이 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. 서로 이걸 또 준비라고 했고. 그렇죠. 또 준비라고 했다고 대본에 있는 걸 또 읽어야 하는 거죠. 네. 결국 계속해서 겸손하게 대답하던 KBS 사장은 작심한 듯 이야기를 합니다. 오징어 게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징어 게임은 KBS 같은 지상파가 그런 수위에 이런 거를 제작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, 정답이잖아요. KBS는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만들면 안 돼요. 안 되죠. 네. 플랫폼마다 다른 성격이 있는 거죠. 그걸 왜 KBS에 묻나요. 아니, BBC 같은 다큐멘터리 왜 못 만드냐고 KBS를 갈구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. 그러면 이제 KBS가 왜냐면은 그건 왜 좋은 일이냐면 KBS가 그거 한 편 만드는 데 얼마든지 얘기하면 되거든요. 그렇죠. 카테고리에 맞추면 됩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2초만 생각해봐도 오징어 게임이 KBS에서 방영될 수가 없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. 2초 생각 안 했다는 얘기죠. 그냥 뭐 유명하면 그 질문 가지고 오는 거예요. 네. 이번에는 여당이 이겼네요. 두 명이나 저소리를 했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박성중 의원은 계속 나오네요. 진짜 소중해요. 네. 헤이 클로이. 이렇게 팔 걷었는데 팔꿈치 안쪽에 클로이 타투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요. 웃는 얼굴 클로이 밑에 서울로봇 있어요. 화방이 엘리트 플레이어 확인하시죠. XSFM입니다.